고맙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3기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러 우려가 있고 불안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수급을 호전시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늘 악재만 있는 건 아닌 상황인데요. 이 문제가 결국 수급적인 요인에 기대감이 있는 건데 외국인의 최근 순매수 상당 부분을 이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는지 현황이 어떤지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주식 얘기할 때 항상 주식은 수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또 우연한 이게 되게 굉장히 뭔가 시장이 불확실한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진핑의 3연임이 확고 시작된 이후에 어떤 외국인의 어떤 자금이 빠져나오는 그리고 이머징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다시 이렇게 선진시장으로 가지 않고 이머징 내에서 다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낙수 효과가 생기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 증시가 지금 그런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중국 본토 주식이라든지 홍콩 그리고 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업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만 주식을 연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TSJMC인데 그런데 지금 반도체 업황 다 안 좋은 건 맞지만 TSJMC에서는 굉장히 큰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연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업황을 뛰어넘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어제 시장에 좀 도는 얘기가 미국의 뭐 어떤 펀드에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비중을 지금 조절하고 있다. 글로벌 약이 한 20위권 정도 되는 큰 펀드인데 그런 펀드에서조차도 비중 조절이 시작됐다. 그런데 중국에서 줄인 만큼을 다시 본국으로 돈을 자금을 빼는 게 아니라 이머징의 어떤 그런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 외의 나라들로 투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또 상징적인 것이 2주 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좀 큰 굵직한 펀드에서 그런 비중 조절이 있다고 하면 그 외의 펀드들도 그런 식의 어떤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때마침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전자 굉장히 조정 많이 받았고요. 물론 지금 3분기 실적 안 좋았고 4분기 안 좋고 내년까지 지금 다 안 좋은 거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좀 큰 리스크 없이 살 만한 그런 주식이 삼성전자였던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무래도 그런 큰 자금들이 움직이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나와서 화면 보여주셨지만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그냥 상위 종목들을 유지해서 외국인의 매수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삼성 SDI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일단 그런 종류의 종목들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가담되다 보니까 기간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제 BM,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자금들도 그 시장의 어떤 평균적인 상승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무조건 편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형주 가지고 어떤 수익률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가지고 어떤 실적을 좀 마사지 어떤 이런 수익률을 좀 더 퍼포먼스를 낸다고 하면 대형 장소에서는 그냥 중소형주를 볼 게 없죠. 그냥 콩이 100바퀴 도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대형주로 그냥 큰 자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추세가 왜냐하면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반기가 굉장히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시장은 좀 안도렐리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수급적인 요인이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정도의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형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게 MSCI에서 비중 조절하면서 중국 비중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영향을 이번 반기에는 1조다, 2조다 가져갔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글로벌 펀드들의 비중을 이게 채택이 돼서 MSCI가 만약에 그런 비중을 온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사실 반도체나 2차전지나 중국의 굴기,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미국이 좀 확 눌러주는 그게 이제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밟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사실 좋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럼 이제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에 들어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가운데 반도체하고 2차전지인데요. 반도체가 업황이 아직은 악화되고 있는 구간이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조금 사실 업황은 떨어지는 듯 대형 자체는 좀 애매합니다. 또 여기에서 또 약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보면 우리가 마이크론이라든지 경쟁사 키옥시아가 감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반등 세게 나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추세적인 상승도 하이닉스도 느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될 거냐 삼성전자는 내년에 감산하지 않겠다. 원래는 사실 삼성전자도 감산을 같이 해줘야 이제 재고가 줄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반도체 투자도 줄이지 않을 뿐더러 감산도 없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치킨게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현금이 그냥 100조 이상 만약 현금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계산한다고 하면 대략 200조까지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을 때 1위 업체가 치킨게임과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업황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2, 3, 4위 업체는 약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또 롱쇼시 걸린다고 말씀드리죠.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하이닉스를 공매도로 이제는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실적은 안 좋고 업황 자체가 불투명한 건 맞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도 이런 롱쇼 페어에 대한 어떤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2차전지에 좀 더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사실은 좀 이런 어떤 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됐건 하이닉스는 뭐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체력이 아주 체력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당분간 주가는 좀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외국인 수급은 이제 반도체 2차전지가 핵심인데요. 반도체는 아직도 겨울로 가고 있어서 바닥을 형성할 수는 있겠으나 2차전지는 사실은 많이 오른 건 있지만 성장이 지금 희소한 가운데 오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2차전지가 시장에서 더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히든 밸류 종목 관심 종목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네.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마 보고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은 포스코의 실적과 똑같이 연동이 됩니다. 철강 산업이 연동이 되고 왜냐하면 전체 영업이익의 86% 정도가 철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포스코 홀딩스 자체가 본인의 사업으로 자회사를 갖고 있는 본인의 사업으로 지금 2차전지를 원료 채취부터 양극재, 음극재 생산까지 지금 수직 계열화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포스코 철강에 대한 지분 가치를 제외하고 일단 친환경 부분에 대한 어떤 상장성이 기존의 본업보다도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지주사로 바꾸면서 아니 포스코가 포스코 홀딩스로 이제 소위 이제 얼굴만 바꾼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주사로 바꾼 본연의 가치들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거거든요.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소개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포스코 홀딩스 이걸로 그냥 포스코라고 보고 계시는데 방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철강 부분이 전체, 현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철강 부분이 전체 부분에서 거의 한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30년까지 친환경 인프라라든지 이제 여기는 수소라든지 LNG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섞인 곳이고요. 친환경 미래 소재 부분이 이제 2차전지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단순히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렇게 표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그룹 2차전지 사업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포스코 부분 떼고 왜냐하면 자회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회사 밑에 초록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아리엔티나라든지 그 외에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을 광산에서 리튬을 채취하고요. 그것을 리켈로 재련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양극제, 음극제 포스코 케미칼 중간에 있죠. 포스코 케미칼에서 양극제, 음극제를 만들고 그 포스코 케미칼 밑으로 양극제, 셀을 만들 때 들어가는 양극제라든지 전구차라든지 코크스까지 같이 만드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 옆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사이클링까지, 폐배터리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셀을 제외한 모든 걸 지금 포스코 기업이,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표를 보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그냥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룹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생각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BM 아시겠지만 양극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가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어떤 폐배털이라든지 광산에서 리튬이나 니켈을 채취하는 거라든지 이걸 지금 자회사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올해 주가 보면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되게 좋았죠. 왜냐하면 본연의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를 다 떼 놓고 친환경 부분, 2차전지의 어떤 확장성을 봤을 때 에코프로의 어떤 본 사업도 굉장히 좋다는 의미였거든요. 또 리튬이나 소재가 부각되면서 오른 측면이 또 있죠. 맞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그렇게 지금 수직개화를 이미 하고 수직개화를 이미 시켜놓은 상태고요. 지금 시가총액 한 20조. 포스코홀딩스를 또 우리가 좀 계속 잘 봐야 되는 것이 시가총액 20조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한 15위 정도, 14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연간 한 6조 정도의 물론 당연히 철강 이익이지만 이것이 친환경 부분에서 이익단이 올라오는 물론 시기가 좀 걸리겠죠. 2, 3년 걸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수직개화를 해놓은 이런 상태에서 친환경 부분에서 매출과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새롭게 재평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황색 부분이 포스코홀딩스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포스코케미칼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광물 자원 채취부터 시작해서 원료를 만들고 중간 소재까지 만들고 최종 제품,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셀을 만드는 거 제외하고는 포스코가 모든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포스코가 왜 강점이 있냐면 사실 아시겠지만 광산 광물 채취부터 원료를 또 정제하는 것부터 중간 소재 만드는 것까지 엄청난 돈이 설비 투자라든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정도까지 체력이 돼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몇 개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LG그룹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포스코그룹도 이미 지금 그런 단어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리엔테나 광산에서 채취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것이 수직 계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주가는 당연히 재평가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포스코그룹 자체가 미국의 IRA의 인프라이 감축법에 가장 부합되는 그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원료를 중국에서 캐지도 않고요. 어떤 중간제라든지 이런 셀 자체를 만드는 것이 중국에 지금 연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포스코 밸류체인에 있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자동차 세트업체들이 상당히 로브콜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인프라이 감축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룹적인 차원에서 포스코그룹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포스코홀딩스를 지금부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포스코의 철강 부분을 자꾸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돼서 철강 업황이라든지 이런 생산장으로만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얼만큼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튬이나 니켈, 양극제, 음극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산 캐파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지금 증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실적과 매출과 실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이미 새로운 재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전체 매출의 절대적인 수치는 철강 쪽에 나오고 있지만 지금 철강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든든한 체력으로 2차전지 재생 부분에 어떤 힘을 실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이야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포스코홀딩스의 향후 주가 흐름은 철강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어떤 2차전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는 큰 회사로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사실은 하락에서 올라온 바가 아직 크지 않고요. 그런데 1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오른 바가 있고 시총이 22조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감도 있고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지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3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만 원 정도를 잡고 좀 조정시에 꾸준히 모아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메리치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결국은 뭐 하늘높까지 오르는 줄은 없지만 지금은 2차전지 전성시대이고요. 그 가운데 좀 가려져 있는 포스코홀딩스를 집중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